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가 첫 번째 신학위원회를 열고 내년 1월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 신학위원회는 지난 31일 모임을 갖고 내년 1월 18일부터 25일까지로 예정돼 있는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에 맞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 그리스도인 아카데미를 개설해 연합과 일치 운동의 대중화를 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치 아카데미는 가톨릭과 개신교의 일치와 화해를 목적으로 12주 동안 진행되며 다양한 강좌가 개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학위원회는 오는 11월 두 번째 모임을 갖고 일치 아카데미 개설과 신학적 과제 모색에 대한 논의를 더 구체화한다는 계획입니다.